안녕하세요 빵떡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슈바인 학센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쫀득쫀득해 쫀득쫀득해 미쳤죠? 그래 쫀득쫀득 그리고 제가 저는 고춧가루에 장식을 많이 찍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고춧가루는 고춧가루가 들어있어서 고춧가루가 너무 좋네요. 이 고춧가루는 고춧가루가니깐요. 고춧가루가니깐요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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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마요네즈 고소한 고춧가루 director 고춧가루 계속 남아요 뼈는 다 먹에 와요 너무 맛있었어요 회고기 한입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맛있어 매콤한 고구마 소금 고구마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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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. 막 Scott Choo broke 저. 2 응 러 survives 땀이 brutal 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맛있다 먹기에는 아이스크림이 너무 잘 어울렸어요 치즈는 잘 어울렸어요 치즈가 많이 먹으면 너무 좋아요 치즈가 엄청 겨울 것 같아요 치즈가 너무 고소합니다 치즈가 너무 고소합니다 치즈가 너무 고소해요 치즈가루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입니다! 너무 맛있다 GETTING...! 그런데 뭐지? 조금 안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먹기 저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먼니far은 무섭다 치킨은 좋아 보여서 치킨은 염소스 해주고 치킨이 너무 맛있다 치킨은 마음에 든다 마지막으로 고소한 양념장 딱 얘는 장면이 치킨은 안쪽으로 좀 더 기름에 계란물이 한번 더 먹으면 이 정도면 그 이 정도면 게임이 생각보다 맛있 flexibility 라운핀 라운핀 면핀 라운핀 라운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이대로 한 친구들이 우유 Zent기와 간식을 했지만 진짜 così 튀긴 하네요 그래서 어떤 옆에서 면을 먹지 않게 조건할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더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으면 더 맛있을거세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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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심각한 표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